심연의 신이여 심연의 신이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문을 열 힘과 진실의 인도자 길을 비추는 횃불을 가져왔습니다 거래를 받아들이고 운명을 개척할 자유를 내게 줘요 가라 하지만 비수는 남아 내 대의에 동참 막아라 괜찮은 거래군요 진구요 어둠이 당신을 인도하기를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그건 약속드리죠 난 네 운명을 꿈꾸었다 빈멸자여 내가 가끄워졌노라 가라앉았던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잠들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나의 선물을 받고 내가 보여주는 진실을 보라 빈멸자여 빈멸자의 악취가 방을 더럽히는구나 그분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 무례한 것들 그분이 깨어나셨으니 저들이 대신 잠들리라 저들의 육신을 숙제 제물로 삼게 놀아 이르렁 이르렁 아 그분의 속삭임을 두팔 벌려 맞이하거라 보라크의 인도 분노를 꺼내려라 증오를 무기로 사용해라 하찮은 빌멸자들이 사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인님 반항하는 저들을 물로써 씻어주시옵소서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거라 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들의 꿈을 맛보고, 욕심을 맛보게 했다 병명을 따르겠나이다 화살이 표적을 찾으며, 마지막 속박도 풀려난다 자격 없는 놈 이들은 주인님이 찾던 존재가 아닙니다 길을 열 다른 자들을 찾겠나이다 진정한 주인 앞에 고개 숙여라 주인님의 눈동자에는 모든 진리와 모든 죄악이 들어있노라 세상 모든 고래와 별보다도 많다 폭풍 속에 대한 힘이 있으나 치워야 할 대가가 다른 것이다 주인님의 눈동자 아니, 몰락하니 그 진정한 얼굴이 드러나는구나 오직 방열만 가져오리라 그래, 지금껏 너희를 찾고 있어노라 파도의 흐름을 뒤바꿀 자자리여 이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거라 나의 꿈은 너희의 꿈이 되었으니 별들의 수란이 육신을 얻었도다 그녀가 길을 안내할 것이다 오너라, 어서 모든 눈이 뜨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나니 얼라이언스는 자신들이 라스타칸을 치고 잔달라 함대를 섭려했으니 우리 또한 무너뜨렸다고 믿는다 호드가 쓰러지는 것도 머지않았다고 믿겠지 멍청이들 애송이 왕은 자기 자신도 모자라 자기 백성까지 속였다 놈은 자신의 진정한 상대가 누군지 심작도 못하지 전쟁엔 생명이 깃든다 몸부림치고 성장하고 뒤틀린 후에야 마침내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전쟁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려 드는구나 그리고 이 칼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리라 이 칼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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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inte에 올려둔ene